자 여러분들 내가 쓴 스토리 다시 봤더니 재미가 없다 제가 1편 영상에서 다뤘듯이 이거는 지망생이건 신인작가건 경력이 길건 짧건 공통된 현상입니다 당연하죠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재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거죠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우리 뇌라는 것은 자극을 받으면 그걸 처리해가지고 반응하죠 문제는 인간이 적응의 생물이라는 점이죠 여러 번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보통 거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점점 작아지고 가끔 아예 없어지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포일러 스포일러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자극을 먼저 받아서 처음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이 낮춰지는 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일러라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토리에 있어서 참신한 설정 어떤 캐릭터의 매력 또 뭐 사건의 흥미진진함 또 뭐가 있냐 전개의 의외성 아니면 단순한 개그컷 뭐 이런 자극들 이런 자극들을 지금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자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나잖아 만약 여러분 독자 중에서 진짜 너무 열성적인 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작품을 막 수십 번씩 정주행하고 재주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분도 작가 자신보다는 덜 받거나 더 늦게 봤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작가라는 존재는 자신이 만들어낸 재미라는 자극에 제일 먼저 적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건 기본 상식인 거죠 그쵸? 그쵸? 계속 재밌다고 느껴도 약간 신선한 신기한 거죠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 좋은 거죠 뭐 계속 재밌다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뭐 너무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독자들의 예상 반응을 너무 크게 잡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생각 보면서 어우 이거 뭐야 큰일났네 독자들 다 죽었네 아 어떡하냐 이거 아 넷플릭스 가면 어떡하지 아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면서 내적 설레바를 치는 작가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모두 실망하죠 실망하게 되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 진짜 천재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보다는 좀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나도 근데 그러고 싶다 내가 쓴 거 보면서 막 울고 내가 쓴 거 보면서 막 빵빵 터지고 막 108번째 보냈에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울고 막 어우 이거 슬램런그 개석거라네 큰일났네 막 이런 거 어떡해 보통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는 자 일단 작가도 독자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가 재밌으면 독자도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뭐야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거는 뭐 웹툰스쿨 보시는 분들은 다 입이 들으셨겠지만 귀에서 피날 정도로 들었겠지만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작가 본인이 작가 본인이 웹툰이나 만화나 아니면 뭐 이야기가 담겨있는 모든 어떤 것들 웹소설 영화 애니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본다면 어떨까요 컨텐츠에 있어서 갈라파고스 같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별로 뭔가 즐기거나 만끽하거나 그러지 않는 작가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하늘에 맡겨야 돼요 운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웹툰을 그리실 거면 웹툰을 웹소설을 만화를 많이 보고 즐기고 만끽하는 건 기본이라고 치겠습니다 전제로 깔게요 그것도 없으면 어떤 것도 논의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물론 더 대단한 멘토링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하거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 재미라는 것에 적응을 누구보다 빨리 먼저 하게 되는 게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이야기는 보통 독자한테 선보이기 전에 이미 작가 스스로 굉장히 아 좀 재미가 없다 식상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일단 우리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자고 얘기했죠 그리고 1편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마법의 주문 이것이 지금의 나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오늘 할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뭐냐면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뀌면 되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내 감각을 객관화 시키고 리셋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결론은 리셋하는 거 이거 이제 연출을 할 때도 연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리셋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감각을 리셋한다 감각을 객관화 시킨다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1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단순한 거 시간을 두고 다시 보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두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감각의 리셋 방법이죠 며칠 있다가 보거나 혹은 몇 주 있다가 다시 보거나 여러분들 그림도 계속 한 장 붙들고 그리고 있으면 내 그림이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일그러졌는지 내 눈으로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놔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깜짝 놀라죠 어 이게 왜 이래 여기 어 여기 왜 이렇게 엉망이지 알죠 사실 뭐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계속 좌우 반전을 해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그림 잘 안 늘어요 계속 그리면서 좌우 반전을 해서 이렇게 보라는 이유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같은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감각 시각 감각을 리셋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낯설게 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시 보는 거 이 방법은 사실은 지망생이나 마감 중인 작가들에게는 사실 안 맞는 방법입니다 그죠 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통 어떻게 하느냐 2번 아직 자극에 적응되지 않은 사람 즉 친구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 적응되지 않은 감각일 거니까 그 감각을 믿어보기 위해서 한번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죠 이건 많은 이건 이게 가장 많이들 하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피드백에 수많은 함정이 있다는 거 우리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 피드백 편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주 구체적인 질문 세트를 만들어서 피드백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감각의 리셋을 이제 타인을 통해서 하는 거죠 피드백을 통해서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감각이 너무 이제 적응돼가지고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못하겠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받는 그 피드백의 위험도 좀 피해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 애초에 여러분이 내가 이걸 왜 재밌다고 느꼈는지 왜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썼는지를 최대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요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작가로 꾸준히 독자들한테 뭔가를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시간을 오래 들여서라도 훈련을 좀 해야 되는 덧목이거든요 인물의 매력 나는 이 캐릭터를 왜 이렇게 설정했었지 왜 이 사람을 뭐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설정했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상처가게 설정했지 아 내가 어떠어떠한 캐릭터들의 이런저런 면에 굉장히 많이 반하는구나 내가 그런 캐릭터를 주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했었지 이런 거 이런 거 사건 전개 소재 뭐가 될 건가 애초에 내가 여러분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한 거 여러분이 매력적이고 좋았다고 느꼈던 그 근거 그 이유 그 자체를 정리해두고 잘 간직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글로 정리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굳이 그렇게 글로 정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끼는 핵심적인 재미요소라는 걸 잘 이제 바로바로 떠올리고 정리해두게 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저는 늘 했어요 늘 했었어 스스로 일부러 의미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처음에 이렇게 설정한 이유 요 사건을 넣은 이유 어떤 부분에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이유 이걸 되게 정리해놨었어요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원고 내 스토리를 보면서 이미 나의 뇌는 적응을 해가지고 딱히 재미나 쾌감을 느끼지 않지만 객관적인 이러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분명히 독자는 반응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억지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국 자기 의심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자기 의심의 망망대에 속에서 딱 바라보고 있을 한 가지 별자리 한 가지 등대 같은 걸 준비해 놔야 돼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가지고 이곳이 맞나? 이 방향으로 배를 몰면 독자가 좋아할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옵니다 무조건 자기 의심으로 가득한 이 망망대 같은 컨텐츠 업계에서 이 창작자는 등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등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초에 내가 처음에 재밌다고 느꼈던 이유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듬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바꾸다 보면 바꾸다 보면 중요한 부분까지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해놓지 않으시면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다가 점점점 애초에 제일 재밌다고 느꼈던 중요한 부분 마저도 수정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를 처음에 썼던 이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원점이 어디냐 그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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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